이렇게 할까? 어 15% 그럼 먼저 사랑을 선물했더니 이별을 주려하더니 이런 사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못했니? 나만 사랑한다면서 우리 사랑 모두 거짓말이니 네가 내게 이럴 줄 몰랐어 나도 이해한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네 남자들의 마음을 따뜻해 할 수가 없어 너는 내 남자이니까 네가 내 사랑이니까 다 미안해 다 이해해 헤어지지 말자 맘도록 술 마신다고 담배 좀 그만 피라고 귀찮은 청소리도 하지 않을게 미워둠 사랑 미워둠 사랑 왜 웃었냐? 아니 너무 귀여워서 가 아 이거 올라갈 줄 아는 거 내가 이렇게 너무 귀여워서 맞자면 돼? 내가 할게 나의 성격이 좀 급하고 속이 좁은 여자 난 걸 알잖아 고치려고 노력도 해볼게 더 이상 피가 없는 내 얼굴을 좋아한 넌 화장이 지난 거 같아 거울을 보다가 눈물로 다 지웠어 너는 내 남자이니까 니가 내 사랑이니까 다 미안해 다 이해해 헤어지지 말자 주말에 영화보자고 웃으나 전화하라고 귀찮은 잠시도 하지 않을게 미워고 사랑하니 또 대체 니가 얼마만큼 잘난 놈이길래 왜 이렇게 대체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날 아프게 하는데 널 써도 괜찮으니까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고통 빼고 난 약속만 해줘 미워도 사랑하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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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내 남자이니까 니가 날 안아줘야해 니가 날 안아줘야해 모든 걸 달면서도 조금 또 속아주는게 여자의 마음인걸 모르니 여자의 마음인걸 모르니 아빠도 사랑하니깐 고통 icons 자리에 맡은 마지막 라운드 무, 미lud Forsy 다시 số 10에 남부은 어디가 불러주세요 아 너무 힘들어 반대인데? 갓군요 갓군요 안녕